Q. 정글링 풀리들 잘했어 안잘했어? 잘했어요 아까 용쪽에서 잘했어 나 풀리들 개오졌어요 여러분들 야 근데 이게 꼬꼬가시나 나랑 그게 톰이 없다는게 느껴지는게 뭐냐면 한타할때 딱 나와 내가 딜을 잘 넣었으면 잘 넣었지 꼬꼬가가 이새끼한테는 절대 안밀려 딜량전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꼬꼬가리 새끼가 여러분들 제가 무슨 실버를 가져간 마스라고 하잖아 근데 야 지금 꼬꼬가시 티어가 어디죠 여러분들 챌린지 마스터요 마스터지 그 새끼는 마스터를 가져간 실버에요 인정? 아 꼬꼬가 너무 못해 내가 잘하는건가 그럴 수도 있겠네 맞어 여러분들 신자에요 맞어 왜냐면 딱 니가 느껴 쿠퍼야 네 니가 딱 느껴봐봐 어때 한타할때 비슷비슷해요 거의 맞지 칼티넣는거랑 프리딜이랑 맞지 네네 그니까 우리가 열어서그래 어? 우리가 이닛시를 열어서그래 안 열었을땐 내가 프리딜 했었는데 안 열었으면 형이 물리고 이닛시 저기 걸었겠죠 그건 말이 안되고 그리고 게임 끝 막판인가 끝 야 이거 지면 X 된다 나 후픽하고싶은데 내려가도 되나? 제가 선픽해도 돼요 형 썩하면 되지 않아? 근데 내리는걸 니가 안반들었지 않냐? 내 토너먼트 드래프트에 왜 없어? 아 나 이거 비공개로 팠다 그냥 아니요 토너먼트 드래프트요 아니 그니까 비공개로 팠다고 반전을 안 열었어요 어 아예 비공개로 친구들 못보게 형 어차피 나랑 썩하면 되지 뭐 형 챔피언 많지 않아? 나도 거의 옳지 그냥 블라디도 줘도 될거 같은데 왠지 아니 근데 블라딘은 저세기 못해 보니까 한타해서 프리딜을 못넣어 로이조도 네 전판도 아 근데 시X 한 번만 한타했으면 개놀려야되는데 근데 저세기 솔킬당했어 죄송합니다 궁글 못썼어요 그니까 전전판은 제가 솔킬 땄고 전판은 솔킬 땄고 이번판은 다시 딸 차례입니다 말도냐 너는 마스터고 로이족은 다행히 안돼 아 그렇게 따지면 형이 개발랐잖아요 형이 실버고 저쪽은 마스터인데 그치 않아? 뭐라고? 뭐라고? 이번에도 열릴거 같잖아 어이 계속 열거 같애 이번에 안 열면 오히려 안돼 니가 니달리 그걸 할거니까 무조건 켈 열고 이번엔 뚜드로 팰게 근데 전판에 핑계대고 싶지만 핑계대면 김건복골 나기 때문에 안되겠습니다 근데 궁을 왜 안쓴겨? 아니 근데 써도 죽긴 죽었는데 아니 쓰면 당연히 안죽지 그거 궁데미지 씹어버리는데 궁데미지에 죽은거잖아 아니야 그냥 죽은거야? 2에 죽은거야 근데 E가 없는줄 알았어 MC봉인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난 E 나가는거 봤는데 그니까 나가는걸 보고 써야되는데 그거를 쿨인줄 알고 몰랐는데 너 아이텔상 안쓰지 알탈 다행쓰지 알탈 다행쓰지 K유저인데 알탈 안쓴 야 근데 K10도 만약에 할거면 나한테 써야돼 아 알았어 아 역시 왜냐면 저쪽도 느꼈을거란 말이야 나 프리틀주면 안되겠다 아 루이저님은 근데 군필이라서 이가 있었어 어 미필이 문제에요 이래서 알겠어요? 알겠냐구요 우리 다같이 미필 아 죄송 아 스물일곱살 미필은 아닐거 아니야 야 우리가 우리가 말을 좀 많이 해야돼 그러니까 좀 살아났잖아 맞아요 맞아요 어디더라도 다 보더라도 여기있어 여기있어 다 말해줘야돼 내가 봤어 이 판은 크리프가 말이 너무 없었어 아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아니 마이크를 좀 키우든가 말을 많이 하든가 둘 중에 하나에 마이크 소리 안들려요? 좀 작아 뭐라야되지 너의 목소리 톤이 낮아 야 얘들아 내일 2대0처럼 당하면 내일 치킨회식이다 베인 벤할게 베인 형 무리 안해주셔도 됩니다 얘들아 어 베인 어 베인 벤에 그냥 거슬려 제 마이크 소리가 좀 작아요? 차라리 모데카이즈를 벤 안할 베인을 벤해야돼 나는 상하 없어 아 이게 세병이여가지고 좀 더 크게 말을 못해가지고 아 전반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말문이 막혔어 아 괜찮아 이 호판 내 인시할거야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아니면 그거 먼저 잡을래? 뭐 저 피오라 먼저 잡아두세요 아 피오라 피오라 피오라가 좋은거 그 궁이 너무 저 앞에 사람 빨리 나오세요 저요 저요 피오라 해주세요 피오라 야 베인은 왜 베인하냐? 베인 형이 개못하니까요 야 꼬꼬가시랑 그 뭐야 예전에 했을때 내가 솔킬 땄는데 베인 근데 이번판 지금까지 몇판 했죠 우리가? 여덟판짼데 7판이 형 다 잘했어요 그러니까 아 그 코르키 빼고 차라리 트다르베라네 트다가 족같은데 야 트다가 1대1 원디전하면 트다가 존나 세네 베인도 세요 베인 있었어요 야 너네들 코르키로 나쁘지 않지 코르키 코르키 맞다니 세요 근데 코르키는 비장의 무기로 쓰죠 그니까 내가 볼때는 마이콜틴도 훈돈이 올거야 왜냐면 케이틀 엘씨 배날라 그러는데 코르키도 잘하네 어 그럼 삼뱃 나오셨어요 코르키 엘씨 케이틀뱀 오케이 그런 의미에서 내가 지금 징크스를 연습하고 있지 아니 그러면 지는 징크스 생겨요 하면 안돼요 뭐야 시비리도 하지 않아요? 아 시비리보다는 징크스가 좀 좋아 어 저거 나갔다 야 나 그냥 이번에 코르키 할게 내가 케이 잡을걸 케이 잡아 케이 한 번 더 보자 어 정글 떠보게 어 오케이 오케이 이거 아니 시비리로 애시하면 안돼요 궁때문에 이게 케이틀을 안하면 안되는 이유가 이게 정글뱀을 하나를 풀어줘야돼갖고 무조건 케이틀해서 상대가 케이틀하게 만들어야돼 그치 아 저쪽 쏘라카 하면 할만한데 아 맞다 서폿보고 결정할게요 이거 뭐할까 아니야 저쪽이 뭐 알리나 이런 이런 약간 모험탱으로 하면 애시하면 안돼 궁이 안 돼 소라카는 힐러어주면 소라카는 에시 레오나? 아 기다려봐 저쪽은 서폿 뭐하는지 봐야되는데 넌 레오나 해봐 일단 즉 으흐 흠 에헠 레오나 괜찮은거 같은데 쓰레쉬맨이라고 아니 주저가 서폿을 봐야돼 아니 덩글를 먼저 뽑아도 되지않나 덩글? 정글 먼저 뽑기싫은데 레오나 해도 되지않아요 레오나 레오나 괜찮아보이네 리오나하고 미드만 오는거야 레으로 레오나해 똥에온니 괜찮다 감사합니다. 아 깨먹었지. 저희는 3스 카너고 우린 3케일이다. 아 여러분 이 챔프를 보고 해야 돼요. 카너 많이 하시네. 나 렉사이 일부러. 렉사이 리신이 일부러 살았는데. 렉사이 리신이 후반에 한타 안 좋아가지고 승민 싫어해서 안하는 거 아니실까?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 다들. 수빈 곧 야 내가 선핑이냐? 설마? 뭘요? 네, 무조건... 아 이미 픽했잖아시비를. 아니아니, 저쪽 서포 내가 먼저 픽하고 그다음에 네, 네, 서포 못 봐요. 저렇게 픽하면 서포 못 봐요. 내가 꼭 봐야 돼요. 아 근데 내가 볼 때는 H하면 저기 몽, 몽, 몽간단 말이야 섭붕이 대티야 뭐, 뭐, 뭐 하는 게 낫냐 이것도 비밀 카드지 어 아 시비력 이거 유지력만 조금 키우면 되게 좋은 거 같아 내가 궁을 써줄까? 아니 그냥 유지력, 정글 야 뭐 했으면 좋겠어 형 애쉬야 다행인가? 아 애쉬해도 괜찮을 거 같은데 10일이면 10일이면 그게 케이틀이 더 길구나 케이틀이 나예요 케이틀이 나 케이틀한테요 케이틀하고 덧 막 깔지 마세요 저거 덧으로 야 코르키가 맞지 않아? 마나 쉴드 하니까 아니 아니야 코르키 별로예요 코르키 큐를 씹혀요 이 사건은 내가 맞죠 철구 형 덧 계속 깔다가 맞아 철구의 덧붕이 까지 있다고 그게 대티한테 아예 대티가 골랐어 대티가 에쉬 레어나드 에쉬 레어나드 에쉬 레어나드 에쉬 코르키도 좋아 코르키 아니면 에쉬예요 코르키가 그 망치랑 광해의 검 나오면 시위를 쏠겠다거든 네 형 코르키예요 코르키 아 코르키 아 에쉬는 노답이야 에쉬하잖아 저 새끼 안이나 몸에 그러면 궁 안 들었어 못 쏴 뭐야 왜 걸어 뭐야 나한테 걸어야지 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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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다 기다려봐 됐어 가디 얘들아 이번엔 로상노 준비해라 로이즈 상당히 노잼이야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들 이게 맞습니다 픽이 이게 맞아 에쉬하잖아 무마하면 궁 써도 의미가 없어 딜전은 딜전에서 발리고 근데 애쉬 했어도 조금 했을 것 같은데 단단했을 것 같은데 1대1 나한테 발렸으면 조용히 하자 에? 저요? 응 너 제가 일부러 검을 BJ들한테 하는거죠 방금 이 새끼 우리 시청자들이 아까 전전판에 코르키 질량을 못봤네 도답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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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마지막 경기다 시발 가자 얘들아 레츠고 호우 호우 내가 볼 때는 이번 경기는 미드에서 끝난다 흥 왜요? 빅토르 크면 노답이야 K를 크면요 너는 그냥 K를 커도 몸이 몸이 너무 병신이야가지고 답이 없어 빅소르도 몸이 병신인데요 아 위쪽 시작 이 등신아 아 죄송합니다 갑시다 형 형 그 정글 같이 먹자고? 응 이거 고립이 있어서 두꺼비 시작이 무조건 좋은거 같아 내가서 이 판 이 판 우리가 이기면 또 롤즈 형이 한 판 더 하자 할거 같은데 아이 도발하고 도발해야지 도발하고 한 판 더 해줄지 아니 만약에 한 판 더 하자 그러잖아 그러면 별포산판에 가자 그래 어 오케이 여기 서있어요 뭐해 뭐여 이거 갖춰 어 근데 저쪽은 스카노우만 하네 그니까 그니까 카직스 팀이 싫어하실걸요? 형 지금 봤어요? 어 야 카직스가 아이 별론데 만나보신 적은 왜 그 댄디의 그 패배가 기억나요? 아 그래 나 그 새끼 진짜 노답이야 맨날 밖에 있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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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장 먹으러 뭐여 이거 아 여기 먹는다 우리 여기 여기 먹어 여기 둘이 먹어 기분 나쁘네 야 우리 쪼가리 쪼가리 먹고 가자 네 같이 가 어 이거 뭐야 여기 10원도 있어 10원도 있어 10원 땡큐 너 먹어 너 먹어 아무나 빨리 먹어 아무나 빨리 먹어 빨리 먹고 여기와 너 돈 얼마 있어? 아 여기서 먹어 25원 오케이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 아깝니다 어차피 나 까야 돼가지고 50원씩 나이스 나이스 이거 또 먹혔어 야 어디 리시 아 저쪽 리시 딱 한 거 딱 한 거 먹어요 형 어 갑자기 속 소리가 다음번에는 금측이라도 내보시죠 4라인 라인민다 아 형 라인 가운데 만드는게 제일 좋아해요 네온 나할때 어차피 저쪽에 밀거 같기도 하고 두마리 2렙 형 들어와 준비해요 네 여기 오셨고 오케이 다시 뱉어 여기 밑쪽에 와드 박았어 막 다칠 때 아 아 오 형 그것도 배웠어요? 실버가 아니야 실버를 가장 봤어 카노 레드 없다 아 마나 아껴요 아 오케이 탑 스카너 탑이에요 탑 정확히 어디여 여기여기 수장판 먹었어 지금 먹었어 지금 지금 프리징 프리징하네 오케이 뭐야 혼자 도망 여기서 타나와 와와 이쪽으로 와 나 근데 스킬이 아직 없거든 집까지는 할 것 같은데 얘 얘 집까지마 집까지마 싸우면 이겨 형 힐이 있잖아요 시비를 봐야돼 시비를 무조건 시비를 봐야돼 걔 내려간다 스카노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 빼자 빼자 그 뭐야 시비를 노플 형 짓까요 그냥 형 짓가고 한번 잡아보자 수에서 많이 못먹었어 시비를 나랑? 응 아 여기 거기 스카노이 있어서 안가는게 나을 것 같아 미드 노플 아 괜찮아 이거 다음번에 킬 따면 돼 그니까 망치랑 쉰 나오면은 그냥 이겨 그렇게야 무조건 상승하셔도 이겨 형 쉰이 뭔지 알아요? 몰라 형 발에서 쉰 내놨어 쉰이 아 깔깔 죄송합니다 광희의검입니다 광희의검 난 미세형 온 드립이요 개 드립이지 너 때문에 드립쳐가지고 CS 놓쳤잖아 미드 6 미드 너플 라인 좀 밀고 라인은 지금 CS는 하나인 좀 밀고 하나인 좀 밀고 라인은 지금 CS는 스카노 몇방 맞으면 얼어 그냥 스킬 한번 맞고 한대 맞으면 되지 않나요? 상탄대 맞으면 왈리플 쓸걸 아 아 아 대보 존나갑다 주말이나 놓쳤어 난 여기 있을줄 알아 시야를 이렇게 밝혀놓고 와야지 아 어 붙어줄게 카덱스랑 레오나 붙어다임이 존나 세거든 맞아맞아 만나면 뒤져 만나면 뒤져 그냥 나 살아있게 힘든척 갈게 탑 거의 킬각이야 서로 핫플레이스여 가는 궁이야 애송이 가보자 무조건 가야 스카노 이거 갱플 궁 조심하셔야 돼요 와드 죽여야 솔라 올라가다 솔라 잔나예요 가자 미드 아 정글이 너무 안보인다 여기 섬거리 와드 여기 핑크 핑크 줄게 저쪽에 200원 버렸다 와드로 압박 받을거야 아마 쟤네 이제 거의 막타 묻히고 도망갈걸 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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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비를 두께요 여기 먹겠어 오프야 올라가 야야야야 고고고고고고고 야 매니저야 무조건 이겨 무조건 이겨 평타 잘 때렸는데 아 살짝 아깝다 아 아까 힐 빠져가지고 탑 탑 탑 탑 안죽을 것 같아요 어차피 먹자 뭔가 발키리로 발키리로 시비로 Q를 피했으면 이기지 않았을까 발키리가 썼잖아 안 발키리 했잖아 니 들어온다 해가지고 아 너무 무리했어 이득이야 이득이야 형 이득이야 괜찮아 어차피 CS 차이 많이 나 스카노 탑에서 이제 집갔어요 개퀴로 4개밖에 차이 안나 나 아야 다음에 싸우면 이겨 그니까 형 이제 힐 돌잖아요 그럼 저쪽에 힐이 없잖아 그때 싸우면 이겨 무조건 아오 그건 알아 아는 사람이 시비로 Q를 안피해? 시비로 Q는 모르나봐 미드 안보여 블루 먹으러 갔어 탑 안보여요 지금 갱플랭크 궁 조심하셔야 돼요 이 갱플랭크 궁 맞으면 뒤질거 같은데 일루와 사낼게 루기 대신 못초 갱플랭크 궁 엄청 세던데 형 봐요 데미지도 세고 슬로우도 사기고 이거 먹어봐 구구구 아아 갱플 안보여요 지금 미드풀 다 10초 미드 미아 미드 미아 한 미아에요 미드 안보여 GS만 챙기자 미드 고스트는 있는데 풀 없어 아 지금 무조건 이겼어 미드풀이 언제 돌지 몰라 갱플 궁싸요 형 밍갱 언제 되죠? 안죽지? 싸워도 될거같은데 우면 싸울거야 아니 뭐해 아 들어가라매 언제 들어가라고 했어 아니 우리 미드에서 들어간건데 어 뭐야 가고있어 스파 한번만 아 밀려놨어 저 아니에요 형 먼저 들어가라매 아니 나 아니라니까 다른사람이야 들어가라고 한거에요 아 누가 들어가라고 했어 아 다른사람이 들어가라고 한건데 형이 반응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 목소리도 몰라요 테티 목소리도 서포터 목소리는 어머니 목소리라고 안 배웠어요? 와 개납치당했네요 와 또 이득이요 그러니까 형이 빡빡 닦은거 아니에요 퐁퐁으로 아니 이득이 아니죠 시비로 지금 킬 2킬 먹었어 저 탑에서 헬퍼 쓸게요 탑은 어? 아 갱풀 갈수있어요? 갱풀 갈수있어요? 어 나이스 게이드 도와줘요 미드 안보여 미드 안보여 미드 안보여 이거 다이브가 정글 어딨어? 탑에서 풀을 썼어 다이브가 풀만 빼면 바로 빼 다이브 밀어봐요 쫄았어 이거 걸렸다 그냥 욕먹을까? 아 이거 탑 형 형 형 형 이거 죽일준비해 죽일준비해 이거 갱풀 궁 쓴거에요 안 쓴거에요? 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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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니아니 그 미드 죽일때 썼어 싸우면 되겠는데 카리스 왔어 카리스 근데 만원 빠진다 빠진다 오케 백 여기 카집스 아 카집스 레스카노 천천히 기겨 저쪽 수반이 좀 미드 탑이 세긴 한데 우리도 세니까 좀 취해서는 바르고 있어 아 근데 이킬 준거 존나 아깝다 다 작곡 빠진다 ning 너무 착용 거겠지 아 아 왜 야 레오나 궁이 좀... 궁 썼다 궁 썼다 괜찮아 괜찮아 제이드 누가 썼어요? 시비르? 어 시비르 궁 썼어 형도 썼어요? 난 안 썼지 내가 돈이 2800원 있어갖고 오 2800원? 어 이거 싸우면 이겼네 돌아가가지고 마나도 없어 압박해봐 압박해봐 스탑 가고있어 그럼 없어요 지금? 스카는 궁 썼어요? 아니 안 썼어 내가 봐줘 스카는 궁 썼어 오 대박 제이드 스카는 궁 썼어 위험한데? 야야 나이스 더블킬 더블킬 파워 나이스 스카는 궁 썼어? 어 몰라 스카는 궁 나한테 썼어 미드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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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안보여 빼 미드 안보여 빼 미드 노고스트 미드 백업 패스 미드 노고스트 시비르 버터 너 돌아가가지고 오리야 뭐 일단 나 가볼까 물어봐봐 뭐야 빅토르 그냥 깡다이브요 이거 야야야 말하고 가 공이 없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 나 궁이 있었으면 들어갔는데 내가 궁이 없었어 근데 풀이 있었어 쟤 갱풀 궁 썼어? 안 쓰지 않았어? 쓰지 않았어? 아까 미드에서 썼어 미드에서 썼어 나한테 그래서 내 풀 빠졌어 풀 재자 갱풀도 재야지 이거 핫라인 더 핫라인 더 먹고 용 가자 바텔라인 존나 텔 없어요 텔 없어요 텔 50초 아니 적불로 가자 적불로 바텔라인 크게 박히거든 요번에 크퍼야 크퍼야 이거 재자 이거이거이거 와드다 와드다 아 풀나는데 아 궁궐이 안됐어 어 이거 아 알아 아 용각이었네 와드였나봐 아 나 아는 줄 몰랐어 와드와드 와드와드 미안 미안 피토르 피토르 이도와봐 이거 한번 해볼까 근데 풀이 있을거야 피토르 누구인가요? 꼭꼭 피토르 누구 아이 어 벨려나? 절퇴라 없어요 텔 50초 오케이 오케이 게이드 게이드 수초만 기다리셔도 돼요 에 캠플로 캠플로 아 사골이야 너무 미드 밀 수 있을거같은 저 새끼 싸움 나 밀고 갈게 팀이 안나왔어 형 그거 라인 막타만 먹어요 막타 프리징이라고 프리징해봐 프리징 되게 답답할거야 아마 프리징하면 쟤네도 어차피 미드 라인 똑같이 못 밀어요 서로 오케이 천천히 여기 아 이거 프리스 좀 잡았는데 아 미드 개피거든 다음라인에 풀리겠는데 그냥 그 다음라인에 그냥 다 먹어버려 속에 스퀘에 10초 갔다와서 아 스퀘 되요 스퀘 되요 아 용치자 지금 형 용으로 올라와봐요 나 템.. 아 3위 사는게 나을 것 같은데 지금 아냐아냐 어차피 쟤네가 쉽게 줄 것 같은데 느낌상 쉰다 나 다운을 하자 습관어 습관어 템플 안보여요 일단 저 탑 부술게요 게이든 요번에 배운게 뭐냐면은 상대방 바텀이 뭐라야되지 한명이 펑크가 나오면은 그냥 융을 빨리 가져와도 융을 빨리 챙겨보는게 나은 것 같애 너무 차려 서폿이 실버브론조거나 원딜이 실버브론조면 융을 빨리 먹는게 나은 것 같애 가봐 가봐 요깨고 가면 안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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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커포 솔킬 우리 승리공식이었다 생각해보니 우린 케일궁을 믿고 해야될 것 같애 욱다운을 좀 위험해 보인다 여기 탑에 한명 와요? 어 스카노 자나도 또 있어 뭐야 오픈 씹고 왔는데? 상대방도 이거 일부러 알고 제꺼 기다렸다가 쓰는 것 같애요 오래 잘했어 잘했어 탑 밀고 탑 슬필 따고 시비도 큰다 그래도 혼날건 혼나야지 맵 리딩했고 안했어 스카노 올라가는거 보였어 터뜨려! 하.. 진짜 할게 없다 바닥 갈게 와 존나 긴장된다 적..적.. 그거 할래? 적.. 아 뭐냐.. 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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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었어 버프 대충.. 여기 핑화 탑 안 보여요 지금 갱플 궁은 언제든지 조심하셔야 되고요 우리 미드탑 바텀 한 악취 깼고 상대 하나도 못 깼고 긁고 힐차 날까요 지금 히포먹음 깡아야 심화사기 요번에 아 용은 좀 빠져 챙겼어야 되는데 아마 이 게임 좀 지루할걸 그럴것 같애 빅토르가 라인 클리어가 너무 빡세 여기 빅토르무빙 여기 빅토르무빙 루시 멀어. 우리 바로 노드가 있잖아. 저 이거 드릴게요. 여기 핑크있어. 여기 와드있고 우리 버프 컨트롤은 세계 최강이야. 리얼. 진짜 버프 컨트롤 세계 최고같아. 발원도 빠른데? 탑 라인 밀고 이거 쳐볼래? 미아에요. 지금 안보여요. 발음 쳐보면 안돼? 발음 치죠? 발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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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어그로 끌어야지 넌 아닌척해야지 연기해 성룡영화제 나무주연석금 연기를 몰라 몰라 어그로 제대로 끌었어. 와 크포. 그렇지. 와 크포 어그로 제대로 끌었어. 이번 대상은 너다. 와아 와아 바텀에서 어그로 제대로 끌었어. 뭘 한것도 없는거 같은데. 탑 라인 되게 커. 막아 막아. 여기는 진부려. 만지다. 이제 이걸로 어디갈까. 미드라인을 먼.. 탑에 한명 보여. 미드라인 먼저 밀고서 탑에 합류하면 좋을거 같은데. 피우라는 그대가 바텀 가고. 오케이. 내가 탑. 미드 이거 보여. 이거 미드. 뻥 꽂았어 이거. 미드 꽁짜. 뭐야 뻥 꽂았어. 위에 방침이. 오 그래도 안붙어졌죠. 다행이네요. 안보여요 지금. 트랩 필요하시면 바로 말씀해주셔야 돼요. 아아. 라이노 우리가 좋아. 이거 저 4마리 줘요. 피읍. 잠깐만. 카직스가 탑 갈래. 내가 탑 갈래. 내가 갈게. 내가 갈게. 뭐.. 오케이. 일단은. 패치하다가 바텀. 에 하나. 상대방 두꺼비. 지금 두번째 뺏어서. 상대방 레벨 좀 늘릴거에요. 정글. 탑으로 돌아볼래? 야야야. 이거. 마지막이 없어요. 셋탈. 들어왔거든. 들어왔잖아. 나이스. 시비를 잘랐어요. 뺄게요. 뺄 수 있어요? 여기 저기 지금. 야야야.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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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딜. 대박. 시바. 와. 야.. 아... 야 내가 폭탄을 제대로 넣었어 나 비토로 치러다 잡았어 니가 잘해 니가 잘해 한명 바텀가봐 피오라가 바텀가든가 미드 밀어요 미드 늦은거 같은데? 아니아니 방금은 한명은 믿음이고 한명은 욕됐어요 나만 말 들었네 애들 내가 먹는다 맛있게 드세요 아 이거 못미렀다 하아 저걸 못미렀어 발키리 기다려요? 아 먹고갈라고? 야 방금은 평타를 못치는게 빅토로랑 스카너랑 다 있는데 빅토로 노플이야 요번에 내가 궁 한번 꽂아올게 10일에도 불 없어요 그리고요 빅토로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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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을거 같은데 아 생명 지금 싸우시면 안돼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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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돼 해야 돼 이런 미드 그냥 그것만 해 그것만 됐지만 뭐야 어 뭐가 뭐가 왜 나야 왜 안 밀어 레이저빈 제발 해줘 뭐 해줘 이걸 맞다니 내가 아기를 커져라는데 아깝다 너무 무리한 것 같지 무리였어 내가 빼라고 했잖아 다 설계인거 알지 10으로 10으로 간다 빼자 빼자 술통 떼요 지금 나 블루 챙길게 아깝다 나 블루 먹을래 야 블루 내가 먹어야 돼 나 불긴질 해야 돼 더 주세요 형 방금 내가 들어갔으면 안 됐어 나는 그래도 이득이에요 이 정도면 형 이거 저 주세요 형 그것도 주세요 어 이딜 1차 좀 주세요 어 여전히 형 형 제가 탁 빨게요 텔포 이제 10초 남았어요 시비를 풀 돼요 몰락 남았다 아니다 시비를 풀 1분 남았다 뭐야 그쵸 탄탄은 지금 우리가 유리한데 토프네드 지금 먹고 있을거야 아마 탑 라인 오지 않을까 먹고 아마 탑 라인 오지 않을까 아 핑크네 캠플 미드 이거 탑 다 갈까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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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쭉 밀자 쭉 밀자 쭉 밀어 쭉 밀어 이틀 이십칠분 풀이야 이십칠분 빅토르 시비를 풀 이제 곧 돌아 3초 뒤에 자 들어가 준비 들어가 준비 야 이거 푸셔 술통은 좀 떼요 지금 빅토르 푸셔 야 왜 야 빼자 빼자 왜 들어가 이거 아다리가 너무 안써 오케이 나이 쭈자 아니 아니 들어간 거 나이 쑔는데 스카노 궁 썼어요? 안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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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생기지 전멸궁 아 전멸궁 떼자 바론 나온다 이제 쟤가 또 바텀 아 이거 또 시간이 시야 없을걸 아 바론 먹자 그냥 바론 시야 없어 시야 없어 또 연기대상? 어 또 걸릴까 안 걸릴 것 같은데 이거 그럼 이득이야 밀면 되니까 얘가 오면은 빠지면 되는거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먹었어 아 오케이 야 살아야돼 살아야돼 미안해 미안해 뺏어야돼 미안해 근데 이득이지 뭐 살아가는 거 알지 아 내 바로 수호요 어 이거 이득이지 안 죽었을 수 있었겠지 안 죽었을 수 있었겠지 빼랄 때 빼 으잇 어 미안해요 미안해요 괜찮아 넌 청룡영화제를 받을 테니까 내가 못 껴 바로 잡으러 오네 비용진도 아 어 어 형 나 거기다 탈까 모르겠어 이거 올까 잠깐만 어쩔 거야 운영하 오더 내리자 바텀 업체기 일단 따요 아니면 제가 탑으로 밀게요 일단 나 레드까지 먹고 죽갈게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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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버려도 돼 아직 안돼 나 없어 나 없어 나 없어 용용용용용용용 왜 이렇게 딴까가 아니야 아 나 죽가야되나 야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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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안죽어 나 안죽어 나 안죽어 나 퀵실 있어 안죽어 나 나 죽가가야돼 싸우면 안돼 싸우면 안돼 싸우면 안돼 싸우면 안돼 이거 스타너 궁 없어 저 뺄 수 있어요 저 뺄 수 있어요 저 뺄 수 있어요 왜 점프해 앞으로가 점프가 아 아 아 아 아 아 마진 안됐는데 뭔지 이겨 이거 와 뒤로 오졌다 철구 와 끝났네 와 뒤로 오졌다 철구 바텀 바텀 모아야돼 꼬꼬가마 철구야 방금 진짜 잘했어요 어 어 저런거 뺄 뺄 뭐하냐 그냥 욕먹자 안연하게 형 욕먹어요 나 나 마너 없어 나 형 욕먹고 저한테 욕먹으세요 갑시다 형 뭐 욕먹으라니까 진짜 욕먹으라고요 아 나 마너 없는데 아 괜찮아요 이거 갱풀 텔 되지 않나 형 그 그것 때문에 몰락 때문에 저한테 욕먹을 수 있어요 시위를 훌 빠졌어요 시위를 훌 빠졌어요 시위를 훌 빠졌어요 싱풀 뿔 모르죠 어 빠졌을 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 천차니 천차니 둘다 뺐어 덕불루 이쪽으로 들어가볼까 덕불루 돌면서 바텀 먹제기 쓸거같애 먹제기가자 미니언 대고 바텀가자 잠시 이리와 갱플술통 바로바로 부숴주셔야 돼요 형 비 갱플술통 피할 때 부시는거 좋아요 저런거 부셔 못뿌여 방금 들어갔으면 끝났는데 들어가 와 와 와 자 빨리 뛰어 노조새끼야 오 이거 아까랑 똑같은 생각 아니에요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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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더 하고 싶은데 아까 똑같은 생각인데 이거 우리 초기 뛰어 타브로 조회자 타브로 가요 아 아 잡으신 사운드 아 아 아깝다 아깝소 근데 요번엔 쟤네 다 스펙 다 빠진거 같은데 다 빠였다 다 빠졌어 파블로 돌자 아마 아 아 아 아 아 30초 남았어요 그쵸 아 아 아 아 아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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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좋다 딱 좋다 뭐요 뭐라고 뭐라고 했어 뭐라고 했어 뭐라고 했어 그냥 기분 딱 좋다는데 왜 그래 왜 왜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는데 야 꼬구가 존나못하면 나보다 딜 못났네 아 쏘리 흠 아 아 음 천천히 해보자 여기도 하드 천천히 해 이거 어차피 미드라인 밀고 가야돼 뭐야 나 미드업 일게 잠시만 잠시만 생각해 백업 생각해 백업 백업 옆쪽으로 지금 가고 있긴 해요 좀 위험하지 않나 어 미안 재미한데 아 뭐야 아 아 아 이거 들어가면 나 물렀다 나 물렀다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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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나를 빚는다 믿어 와 도심이 봐 존나 세다 오케이 와 나 방금 로즈아네 길다였어 흠 깜짝 놀랐어 자 저거 계산해갖고 궁 쓴거다 인정하냐 풀피? 어 사실 그 정도는 아니고 안정 굽이나 아무것도 뭐야 이게 설계입니다 여러분 피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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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트타워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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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고 오 나이스 나이스 와 끝났다 이거 저 그냥 왕기 치그러다 치그러 나온다 로상노 준비합시다 야 로상노 준비해 야 야 궁 있어 들어가 들어가 3초 3초 1초 어 아 깜이 오 바야다 아까 아까 지옥이 떠오른다 아까 지옥이 떠오른다 나이스 와 나도 간다 다이어트 하듯이 빼 아 형도 간다 나도 나도 죽겠다 아 여기 힐 힐 힐 힐 아 뭐야? 간지라게 두 장은 노잼 와아 제일 중요한 사람이 안하면 어떡해요 와 오졌다 오졌어 얘들아 와 그냥 코르키들이 괜찮지 와 저는 유틸 캐리 했습니다 인정합니까? 야 이거 솔직히 극복 캐리다 야 근데 호이새끼 딜 형이 유틸이라고 들어봤어요? 그게 뭔데? 업그레이드 알죠? 우리팀한테 업그레이드를 줬습니다 아니 니한테 궁쓴거 누구야? 코르키 코르키 왜왜왜 괜히 찔러가글래 야 근데 꼬꼬가 존나못한다 인간적으로 나랑 비슷하네 기본적인 마르속 아니야 내가 볼 때 내가 잘하는건가? 아니 호이가 한거는 궁처틀 밖에 없고 유틸성입니다 형이 유틸을 중요하게 안해서 그것밖에 안되 아 네 아 수고했다 내가 물리피해 물리피해 좀 떨죠? 마법피해는 1등이네요 어? 어 물리피해 짠다고요? 야 코르키 마디리 훨씬 많이 들어가네? 그래서 마감식 나잖아 아니 그래 아니 그런 소리는 뒤에서 QR만 썼다는겁니까? 아 이제부터 퓨라 필빈당하겠다 망했다 코르키니? 와 존나 쩔었다 얘들아 마디리 뭐야? 그니까 코르키 마디리 더 들어갔어 근데 마디리랑 너랑 똑같네 아 나도 물리피해 좀 있거든 없네 여러분들 우리팀 올스타즈 많이 투표좀 해주세요 우리팀 야 얘들아 내일 우리 9시야? 대회 저 학교가야 돼 저녁 9시라고 내일 10시 아니면 11시에요 그니까 두경기가 끝나야돼 앞서있는 두경기가 끝나고 우리가 어 7시에 첫경기하고 두판하면은 9시잖아 9시 그거 끝나면 하니까 11시지 그럼 우리가 그전에 연습할거야 말거야 아 근데 쿠퍼가 몇시에와 쿠퍼씨 쿠퍼 몇시야? 뭐야 풍선터진겨? 풍선터진겨? 아 나만 안터져 나도 안터져 너 많이 받았잖아 너 너 아까 막 300개 받았더만 나 오늘 받은거 300개도 안돼 아니야 너 아침에 받았잖아 아니 나 지금 받은거 아니 날이 바뀌었잖아 어 그것도 그렇네 10시 지났잖아 아 우리 12시 이후에 만났구나 미안 얘들아 사닥션하자 자 얘들아 우리는 데이 쿠퍼 죽었어? 아니 쿠퍼 말하고 가야될거 아뇨 쿠퍼야 죽었어? 아예 안나갔는데 화장실갔나? 이렇게하자 우리 9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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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켜가지고 10시나 11시에 한다고 그랬지 그러면 9시에 만나서 관전을 다같이 하자 스카이프로 어떤 관전이요? 그 경기? 근데 게임은 한두판 하는것도 괜찮은데 한판하고 나는 괜찮은데 철구형이 안하면 큰일나 쿠퍼야 어디갔다왔어? 잠깐 루이저형 방송보느라고 아 그래? 야 남바토시장하냐? 막내가 퓨보라 완전 충청받고 있어요 내일 몇시에 와? 내일 9시에 아니다 내일 쿠퍼 일찍 끝났다 했는데 5시 한대요 5시 한대요 5시면 3시쯤 끝날걸요 집에 온지요 3시 10분쯤 되죠 5시 10분에 끝났잖아 몰라요 아 그게 5시가 저희가 9시가가지고 아마도 3시쯤 끝날걸요 형도 내일 빨리 넣어보다 형이 내일 또 내일 또 하는게 있어가지고 8시부터 8시 반까지 8시에서 8시 반이요? 저희 9시일걸요 내일 11시 경기요 그러니까 우리가 9시에 연습을 한판이나 좀 하고 경기가 계속하고 있으면 그 관전을 하는식으로 하자 오케이 그럼 9시에 팀랭 한판하고 관전하고 대회 들어가기 8일 내일은 이제 10시네요 어 그래 얘들아 오늘 정말 수고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했다 형 약속 좀 빨리빨리 지켜요 카톡스 많이 보고 늦지말고 갑시다 개우졌다 나는 근데 똥으로 안싸 여러분들 농담 아니라 맞잖아 인정할거 인정하자